보이스 코리아 보이스 코리아 무선을 넘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전통 오빠 계속 노래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내 곁에만 빗방울 떨어지는 개뚱벌레 제도 싸우는 이지혜 양이 외모랑은 다른 반전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보이스 코리아에서 통하지 않을까 진짜요? 대박 저는 볼륨이 나가면 제격이다 왜냐? 보이스 코리아 얼굴을 보지 않는다 승산입니다 하하하하 목소리가 괜찮은데 얼굴을 보지 않는다 승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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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타고난 스타성과 끼가 있어야 된다 끼가 없으면 그냥 공부를 해라 이유나 웃음 해외 뮤직비디오 미세 한글자막 by 한효정